나무아미타불 안이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망을 쌓여 왔습니다. 포대 능선의 잠봉, 만장봉 등을 배경으로 한 도봉사는 웅장함을 보여주네요. 망을 쌓여 선언은 전통이 깊고 근대의 고승인 망공, 하남, 성얼 등이 호악들에게 선언을 가르쳤으며 지금도 많은 선객들이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행스님은 나무아미타불 명상음악도 함께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되게 명상음악 함께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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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유서 깊은 참선 수행도량인 망을 쌓아 능행 스님의 나무 아비타올 명상 음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여 마침내 성불합시다. 끊임없이 공부하여 마침내 성불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 나무 아비타올